말하기입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공상과학 영화는 좋아하지 않아. 그런 종류의 영어로 Those kinds of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공상과학 영화 Science fiction volume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don't like THOSE kinds of science fiction films. I don't like THOSE kinds of science fiction films. 말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러 갈까? 어떤 종류의 영화 What kind of film? 물론, 무비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 kind of film should we go to see? What kind of film should we go to see? What kind of film should we go to see? What kind of film should we go to see? What kind of film should we go to see? 말하기입니다. 나는 정말 담배를 끊어야만 해. 정말, 정말로. Really,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담배를 끊다. 담배를 포기하다. Give up smoking. Give up. 포기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really should give up smoking. I really should give up smoking. I really should give up smoking. 말하기입니다. 나는 한 달에 100달러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거야. 한 달에 영어로는 A month. 100달러 정도. 약 100달러입니다. 약은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절약하다. Save.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could save about $100 a month. I could save about $100 a month. I could save about $100 a month 말하기입니다. 내가 만약 담배를 끊는다면 나는 아마 살이 찔 거야. 담배를 끊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공부했습니까? Give up smoking. 이 표현을 공부했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Stop smoking. 아마, probably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Probably. 살이 찌다. 체중이 느는 것을 말하죠? Gain weigh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f I stop smoking, I'll probably gain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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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호텔에 대한 이런저런 것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것! 간단히 something 하면 됩니다. 호텔에 대한, 무엇에 대한 about 쓰면 되죠. about hotel.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말하자면, 서울 거점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을 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무슨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입니다. 그것이 공항에서 얼마나 먼가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부터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전지사를 씁니다. from the airport 얼마나 먼 how far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far is it from the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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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one's hand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far is it from the airport? Johnnie gave a loud cry and took my hand. 말하기입니다. 걷기에는 나에게 너무 멀어요. 걷다라고 하는 표는 walk, 너무 먼, too far, 나에게는 for me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말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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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만 그다음 날이 가 말하기에서일 out사고 말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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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언제 런던으로 떠날 예정입니까? 어디어디를 향해 떠나다. leave for가 되겠죠? 런던을 향해 떠나다. leave for Lond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자꾸 정 Ensuite 2018 when are you leaving for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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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are you leaving for London?